Q. 3. 2차 경험을 선수한 이유 2018년 때 FFCO 우승 때문에 그 우승으로 인해 아챔음을 나가서 그 자신감도 좀 살았고 그래서 아챔음에서 솔직히 16강을 저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와서 멜버른전도 뛰어보고 했는데 멜버른전 때는 경기를 뛰면서 첫 골 먹기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몸도 못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골을 먹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게 거의 후반전이 저희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전 끝나고 코칭스 분들이랑 우리 시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많이 멜버른 쪽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골 찾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골 넣어서 쉽게 좋게 스타트 차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조를 또 만났는데 이제 분석을 좀 많이 그래도 경기, 힐실랑 경기를 많이 봤죠. 근데 많이 보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이제 파울리뉴하고 위협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을 많이 잡고 뭐 똑같이 우리 하나 낸 팀이니까 조직적으로 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개막, 그러니까 처음 2018년 개막전 때 제가 경기를 계속 못 따라왔어요. 처음에 이군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막 좀 뭔가 경기를 따라하고 싶은데 솔직히 알아서 경기를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경기도 못 따라하고 하니까 이제 이제 운동을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더 좀 개인 운동을 더 해야겠다 이제 해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몸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몸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이 형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전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제 자신감이 좀 늘었어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 이 형들 다 이제 K리그 선수들이 다 형들인데 거의 다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런 선수를 내가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같애서는 좀 자신감이 좀 그때부터 붙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만만한 것보다 이제 좀 이제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좀 1대1 돌파도 조금씩 해보고 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몸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올라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수비할 때도 이제 많이 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팀의 보통이 조금씩 조금씩 돼가지고 이제 경기를 뺄 수 있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이분을 한 번씩 떨어진 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속상하고 이제 떨어지면 거의 다 모든 손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그 전주로 인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2018년이 엄청난 큰 해네. 그래서 솔직히 뭐 로또로 맞았다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대구가 로또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가 로또로 맞았지만 저희도 이제 대구 때문에 로또로 맞았지 않았을까 전반전에는 솔직히 처음에 좀 저희가 많이 밀렸어요. 좀 패스미스도 살짝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밀렸었는데 15분 딱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 딱 리듬을 다 파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또 이제 그 힘이 팬들이 좀 이렇게 응원이 확실히 저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확실히 딱 저희한테 딱 그 딱 그게 들려요. 팬들이 응원해주신 목소리가 들려서 확실히 더 잘 된 것 같아요. 볼 유지 이런 거에서는 패스 이런 쪽에서는 혼다가 확실히 딱 치워요. 근데 이제 파일링을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좀 위협적인 돌파 이런 스타일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뭐 그때 좀 높아가지고 일단 단체사진 승리사진을 찍고 뭐 제가 가서 휴대폰이나 들고 와서 앞에 경기장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뒤쪽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엄청난 힘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기력으로 확실히 더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또 매진을 한번 먹고 드십시오. 안녕! 안녕! 안녕!